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적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리야마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 본문은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우상 재물에 관한 본문에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상 재물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우상 재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전체 본문은 약자를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에 강한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가운데 약자를 세우라 하는 모델로 자기의 사도직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전체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원론적 구원 인식적 신앙의 단계죠 그 사람들을 일원론적 구원의 단계 일원론적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실제인 단계로 사도 바울이 이걸 인도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치 이런 것이죠 목회를 하면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게 일생의 에너지를 다 써요 성도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아주면 그렇게 또 좋은가 봐요 좋겠죠 뭐 그런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내 에너지를 다 쓰고 좋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 보이려는 에너지를 좋은 사람이 되는 데다 쓰면 조금씩 조금씩 잘하겠지만 스스로 담대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국만 아니라 삶의 문제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이 이원론적 인식적 상 아는 데 사는 것은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는 데 살지 않으면 저거 아니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살지는 않는데 알기는 알어 그러면 나는 다 된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제일 큰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건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이론 논적이니까 이상하지만 자식 기르는 것 자식 기르실 때는 자식을 잘 기려야 된다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아니죠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버려요 그건 실제예요 사도 바울의 인식적 신앙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실제적 믿음으로 인도에 나가려는 몸부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린도 전체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들어섰어요 구장의 구조를 보시면 지난주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당연히 권리 있다 내 생활림이 받을 권리 있다 네 가지로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예로 봐도 권리가 있고 율법으로 봐도 권리가 있고 성전이나 재단을 섬기는 사람이 성전이나 재단에 나오는 것을 먹는 것으로도 권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 권리가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 것이 내 상이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되죠 어떻게 권리 쓰지 않는 게 상이냐 그 다음에 복음에 참여한다 이 사도 바울은 저희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아니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아? 이 세 가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가 그것이죠 시작하자마자 내가 권리를 쓰지 않는다 지금 이 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와서 너희들에게 달라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더라도 내 자랑은 안 빼앗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갑자기 저 자랑이 무슨 자랑이냐 난데없이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이 보셨지만 이해하기가 간단하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간단하지 않은 게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하고 많이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 적으니까 생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사도권에 대한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10장, 11장, 12장 다시 길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면 고린도 후서를 가서 보면 거기엔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 고린도 후서의 10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이것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방인이니까 뭐 약속을 압니까 이분들이 코이노니아를 압니까 뭐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데다가 이 원리, 원칙, 짐부터 딱 지우면 그 뭐 무너지죠 세움을 받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은 와서 사역했다고 사역비 당당하게 받아가지만 나는 너희에게 부모 같아서 유모 같아서 어린 너희에게 짐을 지게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 전함이 자랑이 아니다 내 숙명이다 우리는 부득불 그렇게 했는데 숙명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이 말은 구약의 수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로다, 화가 있도다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예레미야 뭐 이렇게 구약의 선지적인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자랑 아니지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하권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 내가 충성되이 말씀을 전해 그건 당연히 할 일이지 그게 무슨 자랑할 일이 아니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내가 불순종으로 그걸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이하권이를 창조하셨는데 이하권이가 이하권이 되는 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하권이를 이하권이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가 없죠 구약에서는 성경 연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단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기억해 달라는 말이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생명과 존재로 회복시켜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제일 핵심 단어 신약의 제일 핵심 단어가 기억하라예요 구약은 뭐예요? 6월절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신약은 뭐예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이에요 상식적인 얘기죠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을 나는 더 이상 기억 못해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제일 결론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예수님 표현이 아니고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뭐 종교 생활을 법격지근하게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삶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거품 같은 자기 허무한 욕망만 쫓아간 것이지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삶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로 창조했었을 때 내가 그것을 충성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피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아니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화로다 그런 거죠 자 17절에는 이제 그 자의로 했으면 그 뭐 자랑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의로 했으면 그게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내가 자랑할 일이 되지 상받을 일이 되지 그러나 사명인이 당연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죠 자 이하권이를 말씀 전하는 자로 불러줬어요 그래서 제가 충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어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누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지 아니 내가 말씀 전달하고 불렀는데 말씀 충성되게 전했다고 상달라고 그래요? 그건 웃기는 얘기죠 그건 웃기는 얘기지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었다고 상달라고 합니까? 인간만 이상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인간만 이미 좀 이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성경을 읽는 분들은 무익한 종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종이 부름받았으면 준비하는 게 당연하고 준비됐으면 설브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주인이 다 식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리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거 했다고 내가 상달라고 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할 것을 해서는 상이 아니고 그 이상을 가야 되는데 내 상은 뭐냐 내가 이것을 하면서 권리를 당연히 쓸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내가 당연한 권리 안 썼으니까 하나님 나 상 줘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깊은 얘기예요 그건 정리해 가서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 내가 자유로우면 가치가 가능해진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해졌다면 이제 내가 가치를 창조할 수도 있고 가치를 파괴할 수도 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예수로 자유로워지면 자동적으로 가치가 창조되는 것 아니다 창조해야 창조된다 그래서 사도마울은 자기가 종이 되므로 가치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었고 개종자들에게는 개종자 성경의 표현으로는 율법 아래 있는 자 이건 개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었다 우리 번역에는 같이 된 것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냥 유대인이 되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내가 약한 자에게 결론은 여기 있죠 앞에 세 가지를 말한 이유는 사도마울의 본심은 여기 있다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인데 이렇게 내가 여러 모습 되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여기에 성도님들은 좀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왜냐 그러면 구원의 희귀성 이건 창세기에서 요한 게시록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어디에도 그냥 구원이라는 게 아무나 막 숫자 채우려고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구원이 대중적이 아닙니다 아주 희귀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 역대기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왜 우리가 멸망을 당했지라고 돌아보면서 쓴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봐도 아시는데 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까요? 누가 좋나 보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뭐가 없다는 거냐 전심을 다하여 자기를 향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전심을 다하여 벌써 여기서 보시면 성경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신명기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런데 다하여 찾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은 하나님 선교 삶은 다른 것을 선교 이런 논적이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간단한 의미죠 육과 거짓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 그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거짓으로 예배를 하겠어요? 간단하죠 거짓하려는 게 아니고 마음은 예배를 해 생각은 그런데 삶은 아니지 이 이원론적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도전이고 여기에서 대부분이 다 떠내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약한 자가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 되었다 이 말이 꼭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죠 23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고 우리 한국 번역어는 이게 정말 힘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힘들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참여하고자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교제 안에 나도 교제하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영어 성경에서는 I might be partaker there are with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자 partaker 이 말이 수코노나스 수코노나스 수함께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그렇지 뒤에는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코이노니아로 인도하는데 코이노니아는 생명이 통하는 것이죠 그 코이노니아에 나도 참여해야 돼 이 particular라는 코이노니아 수코노나스 하는 단어는 사실은 신약에 몇 번 안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접붙은 것을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러니까 수코노나스 하는 건 생명이 통하기 시작한 거죠 생명이 하나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1장 7절에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메인과 복음 전파에 다 너희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빌리포서를 쓰면서 인사에서 쓰는 말인데 아시죠? 인사를 시작하자마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서 첫날부터 빌리포는 루디아를 만나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개종자들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리포 교회는 처음부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포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예루살렘 교회도 섬겼죠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것 로마의 선교를 섬겼죠 그러니까 이 빌리포 교회를 생각 그 편지를 보시면 빌리포 교회 자체가 감사에서 쓴 거예요 그 감사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 복음을 위한 코이노니아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빌리포 교회는 이게 하늘의 땅 차이죠 빌리포 교회는 지금 참여함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이고 빌리포 교회는 그 참여함 때문에 피어나는 열매 때문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써진 것이 게시록에 써져 있습니다 게시록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한남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이 말을 쓰면서 그때 성도들이 다 바퀴 아래에 있을 테니까 너희의 고난에 나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하는 이 생명의 하나됨을 얘기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짐을 지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죠 가족은 함께 짐을 지잖아요 그래서 갈라데아스에서 사도 바울은 총결론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서로 짐을 지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내가 안 됐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 갈라데아 교회도 뭐 다 역시 우리 수준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 서로 짐을 지라 그러니까 자기 짐을 안 지면서 너 내 짐 져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이하권이가 21세기에 살 줄 아신 거야 그래서 각자의 짐을 먼저 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은 뭘로 통해요? 물질로 통해요 물질로 통해요 하나님이 이하권이를 창조하시는데 이하권이를 창조하셔서 이하권이를 하나님이 완성시켜버리면 나는 로봇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씨앗을 주시고 이 생명을 내가 피워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피워낼 때 나의 생명력, 생명권세, 생명권이 되는 것인데 그 막 권자는 좋은데 들어가요 생명권이 피어나는 것인데 그걸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니까 이렇게 현상세계를 만들어서 물질적인 나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 사용을 통해서 내 생명이 피어나게 하신 것이다 물질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세의 가장 마지막 질문 고린도 교회 질문이 연보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매주 첫날, 주일이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갔을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수입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수에서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을 아무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참 번역이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자원하는 신명이에요 하나님이 적게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자원함이에요 내가 충성을 다하는데도 억지로 해 그건 내 생명이 피어나는 게 아니죠 내 생명은 자꾸 더 억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갈르는 것이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한 그래서 양심이 약해질수록 권리 주장이 강해져요 양심이 강해질수록 빚진 자가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강한 남편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 지가 고생한 얘기 많이 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양심이 강한 남편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내한테 빚진 심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강한 자들 고린도교의 강한 자들은 양심이 약한 자들이죠 약하고 더러워진 자들이죠 탕자의 심령이 돼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내 거 내놓으라는 거죠 투 테이크밖에 몰라요 투 테이크 이 사람은 뭘 투 기부는 손해보는 건 줄 알아요 인생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투 테이크밖에 모르고 투 기부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릇이 커질까 작아질까 두 말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양심이 강해질수록 빚진 자가 되죠 아버지의 심령 아버지가 거부할 수 있죠 근데 아들을 거부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3년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교에 1년 반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보금만 선포하고 항상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성도들을 자기 성도들을 낳아가지고 길러본 기쁨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맛본 거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에서는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목회를 할 것이냐 학교에서 가르칠 것이냐 그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제 지도 교수한테 제가 그걸 여쭤봤더니 지도 교수님이 제 질문도 끝나기 전에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라는 이유가 이 뭐 3년마다 이렇게 가르치면 3년마다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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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미국 신학교니까 평생에 자기 한 번 다시 찾아오는 제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스승 제자 사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해도 생명을 길러봐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로 결정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재미를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가꾼다는 거 참 보통 기쁨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3년의 사약을 마치고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한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범사의 여러분에게 몸을 내가 본을 보인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기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건 뭐 좀 헬프해 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항상 약자가 세움을 받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뭐 하라는 거죠 지금? 코이노니아 이루어져야 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복이죠 받아야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속이니까 조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바울은 사람의 권리 내가 권리 뭐 주장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 상에 비하면 배설물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심하실 때 사람의 이론에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아는데 살지 않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이론 내 이론으로 나를 정당화 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이론에 나는 항상 정당하지 이론이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사셔서 생명이 장성해지면 얼마든지 하시라고 하겠는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제 모든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내 생각 이론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본을 보시고 바울의 본을 사시십시오 그러셔야죠 세 번째 단락은 내 절제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트미안 고린도에서 제일 누구나 아는 이스트미안 제전에 예를 드는 거죠 경주의 승자는 하나뿐이지 않느냐 그렇게 달려야 된다 여기서도 구원의 희귀성을 만나죠 썩는 상에도 우리가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한다 이게 바울의 표현이 아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 하는 거 알죠 왜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말을 약간씩 바꾸죠 예수님 닮아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식으로 엄부에 버리지 않는다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여셨다 인도하신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첫 사였지 비시데아 안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문이 사도행전에 실려있죠 그게 가장 핵심 부분에서 세 번을 강조하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허물을 향해 달리고 허물을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버림을 당할까 하는 이 단어가 어다키마스 그런 단어예요 어다키마스 어다키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에 딱 일곱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번은 우리가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런 단어예요 이 어다키마스가 disqualified 아니면 not standing the test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등을 해서 월계관을 받았어요 월계관을 받았는데 약물 검사를 했더니 약물 검사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월계관을 빼앗기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다키마스 그런 거죠 다 같이 한번 어다키마스 자, 그거를 이제 제일 먼저 쓰는 데가 로마스 1장 28절이에요 로마서는 잘 아시죠? 인사가 끝난 다음에 3장까지 인간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은 그 죄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7장은 그 영적 싸움에 들간 심령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8장은 승리의 개가를 노래하는 것인데 그런 것인데 이 인간 죄악을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짐승의 우상의 영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 23절이에요 24절에 그래서 우리의 영이 타락했다 25절 영이 타락함으로 경배가 타락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과 물질을 경배해요 26절에 육이 타락했다 육이 타락했기 때문에 27절 성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성은 아름답고 신비한 것인데 이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그 성을 그렇게 추하고 더럽게 쓰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 결과가 영과 육이 타락한 결과가 상실한 마음이다 그때 저 상실한 마음이 A Darkness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상실한 마음 때문에 30절부터 뭐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이 가득한 자여 그래서 뭐 서른 몇 가지가 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상실한 마음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6절에서 나와요 13장 5절 6절에서는 그래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봐라 이건 자기밖에 못하는 거죠 시험해 봤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살고 계시는 건지 내가 내 생각을 사는 건지 점검해 봐라 그래서 아니면 버림받은 자다 할 때 여기 써져 있고요 그 바로 밑에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 안에 너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계정자에게는 계정자처럼 그렇게 유모의 심정으로 생기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기를 바래 그 심정이 없으면서 이 강한 자들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돼 우리는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거 안 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티모데후서 3장 8절은 티모데후서 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3장 시작하자마자 말세의 신앙을 얘기하죠 말세의 신앙 말세의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또 무정하고 원통하고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제일 결론으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피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을 받은 자다 할 때 A darkness 이 단어를 또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1장 16절이에요 디도서 1장은 시작하자마자 디도서 써진 목적이 이 종교적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 종교적 신앙에 대해서 종교적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과 삶은 분리된 이원론적 신앙을 얘기하죠 그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조기만 바꾸셨네 우리 번역은 버린 자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버림당한 자 제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써진 것이 히브리스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스 5장 마지막과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자시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으면서 맨날 하는 게 신앙의 초보 나 구원받았어 나 회귀했어 나 세례받았어 나 예수님의 부활 믿어 그거 이제 그만 좀 해 그거 좀 그만 좀 해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너희가 선한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과 하는 이 유업자의 영광을 알고도 알고도 그 결론이 뭐냐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시와 은근길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일곱 번 나오는데 일곱 번 모두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설교 노트에 들어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스스로 좀 묵상을 하셔서 자기가 자기에게 점검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적용 의미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은 내가 권리 안 쓰는 게 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버림을 당할까 하느라 또 세 번째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버림을 당할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가장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생명이고 생명은 과정입니다 이런 생명이 있습니까? 난 살았어 그러므로 이제 절대 죽지 않아 그런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림을 당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생명이고 생명은 과정이에요 이런 일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난 구원받은 거야 그건 말 자체가 승립이 안 돼요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쓰는 두 개가 흰 검은색 이런 뜻이에요 그건 말 자체가 승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경주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젊은 남녀가 이렇게 서로 만났어요 서로 만나서 이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저 사람이 참 내게 사랑스럽다 또 여성도 남성으로도 저 사람 참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다 서로 이제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가만히 있죠 그쵸? 사랑을 만났으니까 나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지 뭐 그쵸? 사랑을 만났으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응, 관정들이 많이 나오는구만 정신이 없어 하루 종일 만나고도 들어오면서 또 전화해요 그쵸? 들어오자마자 또 텍스트 또 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내 생명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만났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대중 기독교가 만들어낸 가장 안 좋은 표현이에요 어느 영상에 그런 영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 예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왜 내가 창조되었는지를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느껴지면 그때부터 경주가 시작되지 그때부터 경주가 시작되지 아니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누리는 자는 더 누리게 돼요 생명의 비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모르지만 너희는 알지 않니? 이 아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원하고 더 받게 되어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건 뭐 확실해요 제가 학원 캠퍼스 사역을 12년을 했잖아요 그 해보면 학원 사역에 공부하는 애들은 항상 관심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할까? 근데 노는 애들은 관심이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하면 더 놀까? 기가 막혀 참 신기해요 공부할 기회가 와도 노는 걸로 바꿔 공부할 애는 놀 수 있는 시간이 와도 공부로 바꿔 아 걱정은 양쪽 다 되는데 그렇다 이런 거지 두 번째 하나님의 상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내게 상이다 그랬죠 이것을 아까 제가 그랬죠 내 권리 쓰지 않았으니 나에게 상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차원이 낮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하권위를 말씀 전하는 자로 불렀어요 그것이 내 숙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그 충성을 하는 것에서 내가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로 불러주셨다는 게 좋아서 권리를 쓸 때는 쓰겠고 안 쓸 때는 안 쓰겠지만 that's not my main concern 내 main concern은 그것을 그런 나로 살아가는 게 좋다 좋다는 말은 고생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부모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기 권리 다 챙길 수 있지 그렇지만 어느 부모가 권리 챙겨가면서 애를 양육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권리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 자체는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되어버린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하권이가 이하권이 되어져가고 있는 것이고 이하권이가 이하권이 되어질수록 복음은 더 깨끗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제 이름을 넣었더니 아멘이 안 나오네요 바울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를 잘하려고만 하는 차원은 그건 아주 초등 차원이죠 이미 음악이 내가 되고 내가 음악이 된 그런 차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 세 번째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하고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하느라 버림 받음은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하는 것에 복음이 뭐예요?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거죠 생명은 어떻게 피어나요? 사람을 얻을 때 피어나요 하다 못해 연애를 해도 사람이 피어나요 그래서 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호박꽃도 예뻐요 그런 찬송가가 있듯이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아름다워져요? 생명을 얻을 때예요 남편이 언제 아름다워져요? 아내의 마음을 얻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지만 저 깊은 의미를 생각한다면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이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의 비유를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70인 기한 보고 후에 한 거죠 뭐 사단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걸로 좋아하지 말고 이웃이 돼야 돼 이웃 되어지는 데는 무슨 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마음에 함께함 그래서 포금서는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왜 세우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알리게 하시고 케루소라는 단어예요 우린 전도도 하며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했는데 아니요 알리게 뭐 왜 알리게?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연애하면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좋아서 안 알릴 수가 없어 그런 걸 주셨지 우리 교리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논쟁하고 팍 믿으라고 논쟁해서 안 믿으면 돌아오면서 저거 지옥에 갈라고 예정되면 고르면 못 써 그 사람이 갈 가능성이 많아 이 함께하기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 암톤 체어프의 사랑스러운 여인 우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올렌카라는 여인이 나와요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이에요 처음에는 연극배우하고 결혼을 해요 그 연극배우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이 올렌카는 연극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사람을 위로하고 의미가 있고 교양이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누구 만났다면 그래요 근데 모스코바 출장 가서 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재소 주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나무가 없으면 집도 못 지어 가구도 못 만들어 수레도 못 해 병동도 못 만들지 막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재업이다 막 이래요 그러다가 그 사람은 또 병이 들어서 죽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의사를 만났어요 이 수의사는 이제 결혼은 아니고 부인하고 불화한데 그래서 자주 만났는데 부인하고 화해하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도 이 수의사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이때부터는 야 가축이 얼마나 좋으냐 우유를 주지 고기를 주지 이러는데 가축이 병들면 사람들에게 전년병이 절대 안 된다 막 그리고 수의사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는데 그 수의사가 이제 딴 지역으로 군의관이니까 떠나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오래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의사가 딱 돌아와요 그 딱 돌아와서 보니까 그 부인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아들까지 하나 생겨서 왔어요 그 이 올렌카가 그래서 우리가 살 집을 찾는다 그러니까 아니 이 큰 집을 놔두고 어디에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가족들을 거기서 살게 하고는 그 아들 샤샤를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을 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함께 해주면 함께 해준다는 건 가르치거나 만들거나 고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해준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내가 안식처가 되어서 그냥 자유하고 편안하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어도 아무런 정제를 받지 않는 이 자기 자신이 됨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봐요 스스로 보게 돼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게 자녀 양육이에요 자녀를 자기 자신으로 편안할 수 있게 해주면 자녀가 스스로 자기가 뭐가 돼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데 이 부모들이 주로 망치죠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이랬어요 너희들 내 복음 갖고 순교에도 좋은 그건 다 후기에 나온 거예요 복음서 자체에 나와요? 안 나와요? 뭐 해줬어요?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너 자신일 수 있도록 허용된 함께함을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국이 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매주 드리잖아요 그래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 선악과가 뭐냐?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이 뭐예요? 뇌가 중심이에요 선악과는 뇌가 중심이 되어서 선과 악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을 판단할 때 나는 볼까 안 볼까? 나는 안 보지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돼지 12마리가 소풍을 갔어 옆에 물어봐요 민수기에 나오냐 그게?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야 돈수기에 나온다 12마리가 소풍을 갔는데 가서 아무리 새도 11마리야 다시 새도 11마리야 왜? 자기는 안 새롭니까 이게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은 나는 예외야 남은 살이 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당연히 안 돼 그것만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수해도 안 돼 허물이 있어도 안 돼 그런 정도도 또 살만한 것 같아 아니야 그런 정도가 아니야 표정까지 책임져야 돼 태도도 책임져야 돼 말하는 어투도 책임져야 돼 심지어 외모도 책임져야 돼 외모를 지가 만들었나? 그래서 남은 표정도 잘못돼서는 안 돼 그런데 자기는 뭐를 해도 괜찮아 왜? 나는 예외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나 성도님들이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애고는 두 가지가 실제가 아닙니다 죽음과 지옥이 절대로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보면 지옥 갈 짓을 내가 만 배는 더 해도 나는 절대로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마귀가 속이는 속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르시즘에서 깰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니까 이것에서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 만나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나르시즘에서 깨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말씀 앞에 나가면 말씀 앞에 내가 거짓될 수 없잖아요 그게 종말적이 되는 거죠 말씀 앞에 나가면 그냥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꾸며요? 갖고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갈 때가 종말적이고요 내 자신이 돼야 되고 이 그름으로 애고가 쓰러지는 유일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설을 시작할 때 그랬죠? 인사 끝나자마자 재림신앙으로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게 카리스 은혜인데 그 카리스가 카리스 카리스가 카리스 마 카리스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럼 뭐예요? 칼이 많이 있다 카리스마 있다 그 말이 뭐예요? 뭔가 저 사람 자기로서 좀 뚜렷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멋이죠 그게 아름다움이죠 우리는 다 카리스마가 돼야 돼요 그 은혜가 나라는 은사로 피어나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고난도 받고 희생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 속여요 나르시즘을 갖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새벽 성회와 우리 가족 수련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점검되어져서 내가 나로 회복됨이 출발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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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